그쵸 아슬아슬할 때는 진짜 고론고 S급 하나가 달려드는 거 진짜 부담스럽죠 문항까지 미쳤다 자 병사 최대하고 어... 한명은 뺍시다. 자 부위원 빼고 자 양호 두개는 안행밖에 없군요 자 한명을 추행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3000을 추행을 꽂아 넣는 건 좀 아니죠 자 한명 추행 하나 봅시다 자 꼬라미나 이통 이통이 끝내주니까 이통할게요 이통이 자 추행하고 음... 봉식할게요 그냥 일단 갑시다 자 한턴 두턴 일단 입성에 진군해주고요 어... 자 이통 자 이렇게 오고 진군 어... 자 뽕시 자 진군 됐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놓읍시다 자 출진 다 나가는 거지 뭐 장억 자 연계 볼게요 어... 없고 장억이가 나갑시다 장억이가 한 5000이면 되겠지 자 5000이면 되고 이 정도 나와줄게요 음... 이 정도 나와주고 자 출진해서 여기도 출진합시다 자 하하... 봉식 왕준이도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지금 머니깐 봉식 아니면 호분 이렇게 한번 나가볼게요 분벽 산전 잠재 산전이니까 요걸로 그리고 병사 최대 3000씩 됐네요 음... 그러게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막아 봅시다 자 진군하고 자 하후위는 일단 저기 중계석에 막아줄게요 세군데서 가면 답없지 뭐 여기나 지금 이기면 좋겠다 짜증나 줄건데 진짜 아이차 등용 한번 볼까요 야 이제 등용 하려도 없구나 자 탐색 자 탐색을 하려면은 자 동호자른데들 할게요 자 여기 1800 뭐 복양이 좀 거슬리네요 자 복양이라 수출이 돈 없으니까 일단 내가 복양에 있으니까 복양 한번 짭시다 음... 자 복양 내가 오늘 이벤트 낮에 좀 만들었거든요 14, 34 이벤트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다음 요거 전송하고 다음에는 이제 컨셉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살짝 기대가 됩니다 저도 자 잡았니? 그래 장량 잡았군요 아하 잠깐만 경... 아 야야야야 관의로 안 돼 안 잡혔죠 그래도? 너 죽었다 그냥 공격해 그냥 공격하고 퇴각 박읍시다 공격 이건 입성할게요 음... 자 혹시나 여기 또 병사가 없으면 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수송 쪽만 할게요 출진을 해서 올려줄까? 수송 있나요 혹시? 수송? 아 있네 운반 있군요 땡큐 자 매우 땡큐죠 자 여기는 수송하기 매우 좋으니까 한 만 땡겨도 돼 자 군량은 얼마 없네요 금도 땡기고 잘 돌아가고 있죠 아주 잘 돌아가요 자 내 턴 자 여기 두 턴 어디로 갈까? 음... 가까운 데로 갑시다 자 수송 자 됐고 여기 저기도 좀 불안하니깐 올려줄게요 자 운반도 있고 자 군량도 좀 올리구요 자 금 썩어 넘치죠 자 병사도 한 5천 아 4천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여유 있으니깐 저리로 갑시다 네 턴 자 됐고 여기가 괜찮아 6천이면 마켓습니다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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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고 자 보상 음... 아 근데 14에서 이벤트 만드는 게 되게 퇴행했어요 좀 좀 많이 안 좋아졌어 좀 뭔가 좀 많이 꾸져졌어요 자 오늘 장비하고 여기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자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일단은 여기를 좀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낫겠지? 먼저 들어가면 좀 불안한데 얘 자 되셨고 자 같이 지으세요 자 건설 하나 합시다 자 진을 진보다는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군악대 여기다 세워주고요 그냥 어... 들어오고 있군요 어? 잠깐만 이거 안 먹었어 왜 아 이제 오는구나 뒤에 밀려서 오는군요 자 진군해주고 그냥 파로 갈게요 여기 일단 건설 하나 합시다 역시 군악대가 한번 필요하죠 군악대 하나 세워주고 어... 좋아요 그냥 올라갈게요 자 됐고 너도 그냥 가시고 자 보상합시다 안녕하세요 김정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잡았죠 일단 잡았고 아이참 괜히 귀찮게 시리 하다 하하하하하 나도 여기 뭐 하나 세워놓을까? 짜증나는데? 여기 망루 하나 세워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여기? 여기? 망루 하나 세워놓으면 좀 예 하고 태갑합시다 망루 하나 세워놓고 들어갈게요 아이 짜증나네 여기 자꾸 와 애들이 이거 못 세운 거죠 또 이거 자 보수하고 퇴각해 자 됐고 음... 등용 한번 봅시다 자 등용 없네요 자 습득도 좀 해줄까요? 습득할 만한 게 있나? 맹횝 그래 혼란에서 같은 건 없겠지 혼란에서 바라지도 않아 연속입력 맞아 맞아 요거 생겼습니다 연속입력 생겼어요 연속입력 자 연속입력 이거 한 5천원짜리 자 이제 편해졌어요 한 명을 계속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 좋아졌죠? 요것도 바뀐 점이에요 원래 이거 한밤 때마다 계속 들어갔거든요 매우 좋아졌죠? 자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자 어파도 한번 해주고 요거 누르 요게 생겼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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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족의 발전이라고 하죠 이거 자 어... 칭찬해줘야 돼 이거 칭찬할 건 칭찬해줘야 돼 좋은 건 좋다고 해줘야지 자 이동 호출합시다 아 모카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돈 주고 판대니까 그것도 그 돈 주고 나중에 그거 팔면은 모카님 때문이야 그런 기능 새로운 기능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참 큰일 나 자 탐색 농담이구요 자 아이참 자꾸 돈 주고 팔 아이디어를 주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자꾸 우리 아무리 코이를 사랑하긴 하지만 좀 그렇잖아 자 별거 없네요 자 포상하고 빠르빠르리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뭐 전투페이스니까 들어오시고 됐죠 포기왕 내정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하후위 아 진군중이야 바꾸고 자 교른도 봅시다 이것도 좀 해주면 좋겠어 아 얘기하면 안되겠다 도신내정 애들은 출진안하게 잠그는거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보내버리니까 짜증나죠 육손이 아니오니 육손 안버렸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쉬운건 많죠 저도 아쉬운게 많습니다 자 진군 아 두습같지 그래 두습은 올라갔고 여기도 봅시다 자 내정 자 두내정 자 맞춤 됐고 교련이 이렇게 안오르죠 잘하고 있고 자 나쁘지 않아요 만 오고 있으니까 바로 빼는군요 자 봅시다 음 탐색을 계속 할게요 자 복양이 아까 별로 없었죠 장비 뺑뺑이 돌렸고 장비가 저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네요 망루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자 됐고 들어오고 들어오고요 음 아 메인군사요 아 지력이 지금 이거 누구지 아 육손이 100이 안돼가지고 근데 뭐 지력선이 있어요 지력선이 있는데 굳이 바꾸기 좀 그래서 냅두고 있습니다 그냥 냅두고 있어요 자 방원진이 왔네요 자 이거 기회인데 그냥 붙어도 되겠는데 4000이면 그냥 그냥 붙을게요 어 뭐 그냥 붙어도 되겠는데 4000이면 자 점령해주고 왜 이기했더니 음 여기 좀 많은 애듭시다 자 토지점이 많은 자 채웅이 아 채웅이가 제일 많군요 어 땡큐 됐고 이거 먹고 가면 되겠죠 얘는 먹고 들어갈게요 어차피 다음 편에 못 들어가는군요 한번 세웁시다 자 보수해주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깐 오케이 일단 진군 이거 땀 먹는 데가 다 달라 자 여기도 자 점령 많은 애 아 그나마 제일 많은 애구나 자 갑시다 요거는 이겨주겠지 설마 방원진이 조금 세긴 하지만 이겨주긴 하겠지 일단 보수하고요 화기 5% 아 됐네요 그냥 공격합시다 음 갔다가 요거 요렇게 마무리해도 좋은데 망루가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냥 옵시다 자 탐색 자 군사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나요 군사 네 곽과 나 좋은데 아 이거 잠깐만 해야지 이거 해야지 자 뭐라 할까 어 뭐랄지 좀 볼게요 도시 내부 상한 상승 모병 담당과의 병사량 증가로 할까 병사량 증가 한번 할게요 이것도 안하고 썼네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잠깐만 8코짜리 이거 좋잖아 8코짜리 자 좋고 이거 지역 순회를 일단 내려도 되죠 이거 빼고 자 요거 넣으면 되죠 성벽 확장 도시 내구 상한 상승 어 요거 좋죠 아하하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자 스눅도 들어갔고 아 좋아요 좋아요 자 탐색 일단 복양이 왜 이렇게 다 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나는 거 싫어하니까 또 해부 좀 해줄게요 다음 턴에 붙을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군악되면 됐고 자 복양의 놀라운 물건 음 일단 군악대 완성했고요 붙듭시다 그냥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서 이거 아니 절로 가지 말고 팽송 먹고요 친구 아 요거 들어가겠네 어쩔 수 없네요 자 공격 때릴게요 막루 피하면서 들어가고 장비는 저기서 어리버리 하고 있죠 지금 장비 장비 어리버리 되고 있고 이거 먹은거야 안 먹은거야 자 지옥내죠 자 또 여기 순상이가 올라오고 나머지 저명 자동 자 됐네요 자 됐네요 야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쟤 때문에 좀 거슬리네요 일단 공격 때릴게요 화기의 23% 하지만 여기 육항이랑 육손 있으니까 뭐 화기 얘도 잘하잖아 얘도 23%나 되네요 무려 자 탐색이나 하고 자 쌀 다시 금 다시 봅시다 2600원 여기서 안 넣었네요 자 위임할게요 그냥 안 넣었구나 왜 안 넣고 있었지 내가 저기 전도 끝난지 꽤 됐는데 안 넣고 있었네요 자 됐고 어 위임 어이 미안 관리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이고 됐네요 됐네요 가끔 이런 데니까요 음 이제 여기는 여기 연화문 군단을 하나 줄게요 요거 들어가면 군단 하나 줍시다 자 첫 군단 자 군단 신설해서 여기 연암 자 연암한테 아 뇌선은 좀 아닌 것 같고 자 2회 2회도 끝내주죠 2회로 할게요 음 내정이나 해 내정이나 자 첫 첫 하나 줬네요 음 저기는 워낙 방어기가 좋아서 한 3천만 있으면 다 막는 것 같애 진짜로 뭐 병사가 얼마 없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떴죠 제가 좀 즐기면서 해서 그런가 아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요거 보시면 여기 빠직 빠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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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요거 여기서 클릭하면은 바로 전법을 쓸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진행 페이지가 아니라 그런데 진행 페이지 때 저거 빠지직 누르면은 저것도 아마 이제 스위치 때문에 요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스위치할 때 여기 클릭해서 하기 힘드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바로 이제 쓸 수 있게 그거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음 포도 장순도 좋죠 아 너무 멀어 아 광마 정도 이 정도 얼굴이면 해줄만한데 하우페 아 너무 못생겼죠 윤리에도 나쁘지 않은데 별거 없네요 자 돈 봅시다 자 병사 이제 많아졌죠 이제 못 쳐들어올거에요 삼천적을 날렸고 자 진류도 좋고 좋습니다 지금 다 좋아요 더이상 뭐 벌써 15,000대 있고 일단 여기 먹고 장비 먹읍시다 ؛ 이렇게 놓치렛 그게 안 보 bombs 그럴거 같기도 합니다 화면이 원자 작으니까 자 복양에 누구 있나요 cœ 자 들어가 혼란 이거 3단 여기다 써주기 좀 아까운데 음 장량 충성 86 환술 사기조화 오우 자 보좌 야 이거 보좌 보좌 또 있잖아 아니 무슨 이런 애가 보좌야 아니 이런 애가 보좌야 장량이 보좌야 오케이 땡큐 거기다 땡큐 아 장량이 두수급입니까 이름빨 장량이 두수급이었어 너무 끝내주잖아 음 자 보급로가 끊길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옵시다 자 진군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진군 자 공격 자 두수 두수 맞죠 아 두수비가 두수비가 못 왔네 지금 빨리 와야지 연결을 해주지 아 이거 자 다음에 두수비랑 장량 같이 나가 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되나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장순 자 아 장순 아 이게 이십이긴 한데 한번 갔다옵시다 장순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게요 장량이 장량이도 장량이도 끝내주는데 그럼 아니 설마 이런 애 있는거 아니겠지 자 개성 아니 갑자기 좀 보게 되네 그거 아 이거 한번 찾아 봐야겠다 전무장 해가지고 한번 찾아 봐야겠다 그 아니 지금 막강한 전투여서 진짜 막강하잖아 그거 너무 막강한데 그거 자 가봅시다 아이고 이거 컨트롤 좀 해줄걸 아 묶자 자 일단은 잡았구요 겁나 많이 잡았네요 장포도 잡았어 아 묶음 아이고 등용 안되겠죠 아무도 자 포로 일단 자 어어 신세 역전했죠 일단 위임해주고 일단 자 우리 또 애들이 많으니까 얘 좀 얘 좀 어떻게 해주고 올게요 참 공격하고 일단 두스비가 화괴를 될까 화괴가 31% 음 장어기도 나쁘지 않은데 장어기가 몇 프로인가요 화괴 30% 해라 그냥 자 됐네요 음 음 자 6명 항복공고 항복공고 이제 아직 안 돼 항복권을 하려면 여기까지 가야되요 대사마까지 가야지 항복공고가 되니깐 조금 있다가 그건 자 자 보경에 36명 이니까 소폐로 좀 보낼게요 음 자 이동 이동 쭉 쭉 보냅시다 이렇게 축균까지 올까 어 아 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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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시다 장량 이 정도 있어주면 되지 자 장량 오고 자 모집이 있을까 모집 혹시 모르니깐 모집도 한번 보내줄게요 여기 몇명 있었던거 같은데 아니구 여기가 몇명 있었나 자 모집도 이제 쌓아놓고 씁니다 48 하하하하 이게 역시 가상시나리오라 모집이 많아 48 아 여기서 하나 땡기면 되겠다 자 이풍이가 가면 되겠네요 이풍이가 소폐로 갑시다 자 이풍 자 됐고 자 지역내정 이풍이가 빠진데 요것도 바꿔줘야죠 희임하고 아 뭐야 자동희명 합시다 아이 징즈밍 자 자 자 먹구요 중계하고 요거 지금 까지고 있죠 어 까죠 이 친구 와가지고 합이 이거 밥이지 뭐 바로 가버릴까 그냥 바로 출진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입성할게요 자 탐색 탐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복양 자 봅시다 쌀 아 쌀이 얼마 없군요 여기 들어가면 안되겠는데 들어가지 맙시다 이거 음 얜 들어가고 자 수송 우리 수송 어디 갔나요 9만 여기서 좀 봅시다 아 명령서 다 썼군요 좋아요 쌀이 너무 없네요 방원진이라 또 안죽네 또 아이 참 자 소패에 뛰어난 인물 일단 포상 때려주고요 자 됐고 자 내정 봅시다 자 우리 모병 아 하우이 왔구나 안온줄 알았더니 자 교련이 없네요 장량이 해주고 일단 음 아직 더 먹은건 없군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자 됐고 잘하고 있죠 쌀이 없으니까 쌀 좀 보내주면서 공격을 한번 갈게요 자 이동 수송하고 자 운반 좋아요 훌량 갑시다 5만 땡겨주면 되지 뭐 자 내 턴이긴 하지만 내 턴 가다보면은 들어올 거예요 음 음 뭐해 이건 아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군요 나 왜 먹은 안나오나 했네 자 이쪽하고 나머지 됐죠 자동 됐어요 아 이거 좀 일괄적으로 다 나오면 좋겠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다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기서 나온 애가 좀 멀리 가서 먹으면은 여기서 나오잖아 좀 좀 골 때려요 어떻게든 모르고 넘어간다니까 자 방통이가 이거 끊어주러 온 것 같아요 지금요 자 방통이 좀 불안불안하죠 일단 돌아갑시다 진군 천명도 아까워야 돼요 천명도 아껴야 되니까 일단 추행 하우이는 안되죠 자 구견이가 잠깐 나가줄게요 자 자 만나주고 중계 진군 자 결정해주고요 자 크로스 엑스 크로스 해주고 자 중계 자 입성하구요 자 등용 한번 봅시다 음 후성 장비를 잘 잡아야 되는데 장비가 좀 퇴각당했죠 어 퇴각당했고 자 됐구요 어 요거 뭐 장비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투성이 문제네요 자 계략 건물파괴 합시다 건물파괴도 좀 좋아졌어요 요거 생겼으니까 나름 편해졌죠 건물파괴 한 3개만 되겠지 어 어 됐어요 이거 일일이 깨기 좀 짜증났는데 잘됐어요 자 됐네요 오늘 제가 머리를 깎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머리 깎는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마스크를 다 쓰고 갔더라구요 깜짝 놀랐어요 갔다가 아 좀 죽어라 아 방원진 아직도 이천이야 미치겠네 아 역시 자 이제 슬슬 오는군요 이제 슬슬 옵니다 알아서 기어야지 아 잡아라 잡아라 그렇지 자 포박 성공하셨고 음 군악대가 거의 다 작살이 났네요 근데 치료진은 왜 없지 치료진 같은거 있으면 더 좋을텐데 자 포상하구요 음 이번에 장량이랑 두습 한번 다시 나가 봅시다 장량이랑 두습이 둘 다 나가볼게요 일단 육산 육호 넷 나가고 기본 넷 나가고 장량 그리고 두습 어디있어 어 두습 아 있구나 아직 안 나갔군요 둘 셋 넷 자 일단 이렇게만 해도 연계가 다 되죠 음 장량 아이 끝내주죠 미치겠다 야이씨 야 무슨 장량이 이렇게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야이씨 너무 끝내주잖아 이거 문항이 가야되나 물론 더 복합자국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얘가 나가면은 무조건 10% 다 버프해주는 효과잖아요 무조건 10% 버프잖아 그 근처에만 있으면은 아 끝내주죠 진짜 병사 최대하면 요렇게 되니깐 육손을 육손을 안행을 할게요 이래야지 범위를 그 점포부 쓸 범위가 늘어나니까 요걸로 하고 두개에도 좋네요 좋아요 장량을 봉지 환술 사기저하까지 끝내주잖아 이거 마을에 있으면 모든 능력 상승 자 갑시다 갑시다 가주면 되지 뭐 요거 토성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겠네요 자 토성이 있으니까 충차 하나 가면 좋겠다 충차 있나요 혹시 아 양호를 충차 갈게요 양호 양호하게 자 슬쩍 가줍시다 자 공격하고 진군 공격하고 진군 자 나가주고 어 장어기는 좀 요거 보수하고 일단 두세비 나갈게요 두세비가 일로 갑시다 자 이 친구요? 어 마스크 네 마스크를 하고 하더라구요 신기하게 그게 되더라구요 그게 머리 쓰고 그게 될까 했는데 하더라구요 진짜 되네 되더라구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머리를 오랜만에 깎아가지고 어 자 봅시다 아하 이럴 줄 알았어 자 임명 자 관직 풀구요 군단 편제 다시 풉시다 또 항상 일을 쳐 또 자 출진 장사가 있어야 되요 장사 둘 자 2회 장익 자 일단 4개 보구요 4개 보고 금강 저돌 빠지고요 저는 저 적도 소시면 괜찮아 음 음 적도 소시면 괜찮아요 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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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병사 일괄 잔일병사 5000 병사일괄 2000 갑시다 됐죠 자 2회가 범위가 일단 한 칸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 진군 일단 진군 2회가 이쪽으로 올까요 여기서 건축을 할 수 있나 일단 오고 얘도 어 엄정에도 일로 올게요 건설을 할 수 있나 자 낙석을 자 낙석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서 세워볼게요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건설 낙석 한번 해봅시다 낙석이 머리가 잠깐만 봉살 해제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머리가 좋다고 낙석이 안걸리는게 아니더라구요 얜 또 뭔가요 자 등용도 보고 어 아 상급이요 상급이요 자 어 자 다른거 할거 없죠 탐색이나 합시다 BGM도 또 새로 이렇게 들으니까 또 나쁘지 않네 여기도 출신 해줄까 아 됐네요 갑시다 아 장패 왔어 어우 근데 지력 5자리가 이제 흔하네요 어 잠깐만 생각보다 이번에 전진을 많이 하네 네 네 BGM이 기본 BGM 음 내가 달리로 보냈나 하나 아래로 보내지 않았니? 하나 아래로 쪽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발을 보낸게 아니었군요 음 한칸 한칸 좀 이따 사옵시다 이제 어디로 오는거야 음 연함 들어오는거군요 좀 있을게요 어차피 못 올거 같으니까 일단 짠 진군 어차피 못 붙어요 자 가게 해주고 여기는 서둘 필요 없습니다 워낙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자 둘или Elvis 요기서 좀 나가줍시다 자 꼬람 괄가가 나갈까? 자 위헌 아 위헌도 한번 나가줘야죠 위헌이랑 진식이랑 아래로 아래로 보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나도 좀 이상하네요 내가 잘못했겠지 내가 잘못, 내가 잘못한거에요 내가 bites지 내가 잘못했겠지 아이 설마 코인은 그런 적 없어 친군 자 여기가 30일 괜히 저리로 가는건 좀 부담스럽죠 중계해서 일로 갑시다 난 친군 자 되셨고 탐색이나 할게요 나머지 아 잠깐만 할거 또 있나요 음 외교 아직 외교는 되는거 없고 동맹 항복공고를 하려면 이제 슬슬 친선을 좀 뿌려놔야 되거든요 항복공고 플레이를 가려면 좀 친선을 좀 뿌립시다 미리미리 어 적시 왜 이렇게 많아 적시 왜 이렇게 많아 어 적시 너무 많은데 일단 조식 어 어 자 외교 아 VAR이 뭐예요 등에 이거 어떻게 되나 불화한 일단 올려볼게요 자 일단 이 정도 이 정도면 됐지 외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참 자 없구요 할거 없고 탐색이나 합시다 아 비디오 판독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 그렇지 그렇지 진짜 어떻게 왜 그랬지 내가 보내고 위에서 좀 하다가 뭐 꼬였나 내가 클릭을 잘못했나 보죠 뭐 컴퓨터는 거짓말 안하니까 조식이 오네요 아 돈 주겠다고 어 뭐지 아 준왕장 됐어요 그쵸 항복을 받아야죠 이제 가능하면은 외교로 가는게 편하긴 합니다 자 준왕장 됐어요 어 자 이쪽에 눌러줄까 일단 양호 봅시다 자 전법 이제부터는 파죽지에서 한번 해 근데 파죽지에서 효과가 뭐야 천지통찰 위무경문 한번 봅시다 얘는 충찰은 어차피 안되지만 능력을 봐야지 자 무장을 봐야죠 능력 위무경문 아 사기 사기란 공군이네요 양호 자 그리고 우리 두예 두예 파죽지세가 뭐야 도대체 파죽지세 어디갔나요 능력 아 위무경문 아 이거 아 본거고 어디갔어 양호 어디갔 양호 출전 안했나 출전 안했나보군요 어 누를까 음 육항 한번 넣어줄까 보고싶으실거 있나요 두예 나왔는데 육손이랑 있으니까 육항을 하는게 낫겠지 아 그렇구나 아 머리가운데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좀 코로나인데 여기 사람이 많지 그래서 그러고 그랬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자 아우 위허라고 조성이 나왔네요 훌륭하죠 자 됐고 이제 상순 왜이렇게 내정이 안됐지 아 등용갔니 아이참 미치겄네 등용갔어요 아 해필 또 등용갔어 장패가 해주고 갑시다 탐색 자 한번 또 봐야죠 이렇게 쓱 보는게 중요해요 음 되셨고 안녕하세요 자 요거를 자 먹어주고 끊어주고 이제 공격합시다 공격 어 자 파고들어서 한턴 파고들어서 자 먹고 중계 자 공격 자 공격 자 화개를 때립시다 됐죠 됐네요 아군 공군상승이라고요 자 나는 인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친밀도 올립니다 춘추자 시전 자 외교 외교 품목이죠 다 여길 봐야지 지금 어? 뭔데 아 우보 자 끊어졌고 좋아 자 이렇게 되면 또 다 나갑시다 출진 다 나가 자 양호가 있나요 아 장사하나 자 봉시 자 병사 천식 갑시다 음 흐헤헤헤험 그치 요즘엔 이렇게 잘 까먹는지도 모르겠어 자 9일 아 일단 수고 자 수고를 먼저 이쪽으로 보내주고 자 화개가 5% 공격합시다 자 얘도 자 뇌서를 공격하구요 자 공격해주고 일단 얘를 위쪽으로 살짝 돌릴게요 이렇게 중계 화개 7%밖에 안되네 음 화개를 한번 해야지 좋은데 일단 공격하고 얘가 여기다 화개합시다 이거 너무 세니까 31% 좋죠 19% 괜찮네요 자 보상합시다 아 됐고 80짜리가 있네 아 갈탄이 갈탄이면 좀 해줄만 하죠 어? 어? 주씨가 있잖아 아이씨 갈탄이 안되고 갈탄이 옵시다 자 됐어요 연합은 됐고 연합은 막았지 이정도는 막았고 허창 확 쳐들어가 버릴까보다 아이씨 확 쳐들어 버릴까보다 진짜 이렇게 진군 그냥 바로 깨버릴께요 공격 음 뭐 안될 애들은 안되는거지 뭐 나랑 안만나보지 뭐 건너옵시다 아 이걸 여기다 세우네 자 왕윤이도 해주고 자 됐구요 여기가 지금 내정이 잘 들어있나 음 좋네요 자 이정도면 된거 같고 차근차근 갑시다 너무 여러분 전투에라도 내가 헷갈려 일단 장비 잡고 볼게요 자 이거를 자 이제 포점이 되지 않나 중내정이면 포점 되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음 좋고 여기 여기 먹으면 포점 되죠 오케이 하굴을 먹으면 안되요 그럼 하굴 먹으면 안되요 하굴 먹으면 안되요 오히려 포점 안되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진군 아 재밌어요 여기저기 막 다른 무장 다른 세력들이 있으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죠 확실히 확실히 자 다른 애들은 이쪽으로 뺍시다 이렇게 뺄게요 자 진군요 요거 선 복잡하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저는 선 항상 띄우고 하는 편이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 복잡하다고 싫어하시면 지워드릴게요 선이 있어야 포점을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아 2회가 잡혔다고? 아 2회가 왜 잡힌거야 근데 아 서서한테 잡힌거야 아이고 1회가 잡힌거래 아 너도 안 맞힌다 나 당장 도착할 수 있어 어 Ohhh 아니 뭐 이렇게 쎄? 장난... 아이 엄정이가 다쳤네요 어우 황당하네 순유가 나갈까? 제갈량이 나왔다구요? 제갈량이 아까... 제갈량이... 나도 제갈량이라 본 것 같은데 제갈량은... 제갈... 아니겠지? 자 확인 한번 합시다 드럭이 안타네요 자 또 넣어주고 아니 서서가 그래도 쎄네요 확실히 저런 상황에도 쎄네요 음... 5% 자 됐고 하게 19% 하고 있고 얘도 좀 불 좀 질러줘야겠지 아 얘 뭐야? 왕평 이제 잡고 봅시다 일단 자 포장 좀 해주고 10분 감시 자 됐고 저기는 뭐... 냅둡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자동탐색도 해주고 자... 즉각 지청 자... 중계... 자... 공격해주고 자... 공격해주고 자... 오고 있죠? 들어갑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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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분하고 징분하고 일로올게요 음... 자... 다음 다음에 먹을 수 있죠? 여기 조금 거슬리니까 어... 출제는 좀 해줄까? 자... 공격해주고 20개 화개 좀 합시다 도저히 안되겠네 화개 자... 공격해주고 자... 20개 정도가 화개해주면 좋죠 음... 자꾸 건들어 우리 병사 많은데 우리 한 이제... 어... 매미가 6만 벌써 7만... 8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 거의 에이스... 거의 슈퍼 에이스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될 것 같은데 건드리네 자꾸 자... 등용도 한번 봅시다 어... 포로 어...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떨어지고 어차피 세력 다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하면 됩니다 자... 충성 사기도 좋고 음... 건설 뭐... 진을 하나 세워도 좋구요 여기다 진을 세울게요 그냥 탐색이나 하고 갑시다 자... 들어가지고 천지통찰 자... 들어가지고 갈게요 일단 자... 공격하고 공격합시다 자... 공격을 해주고 얘는 그냥 이거 먹을게요 자... 너도 포점 때려주고 갑시다 공격 자... 포점... 됐으니까 일단 끄고 어... 어... 음... 자... 이제 봐... 이걸 봐야 돼 나는 이거 봐야 돼 자... 어디를 쉽게 먹을 수 있을지 봅시다 또 음... 아... 좀 아쉽게는 여기도 여기만 먹으면 포점 때려주는 거죠 여기... 여기 2년 먹으면 되니까 미리미로 좀 보내줄게요 미리미로... 음... 요거랑 요거 오... 자... 계략... 자... 지역계획 좀 봅시다 자... 유수왕 강도 아... 되는게 없죠 ㅋㅋㅋ 되는 게 없어 아... 뭐... 아무것도 안 되네요 안 될수도 있지 자... 합시다 어... 탐색해 주고 자 좋구요 얘네를 공격하고 사후 링력 퇴각합시다 자 공격 됐죠 가자 가면서 포장까지 합시다 들어가면서 자 천지통찰을 한번 해줄까 그닥 없군요 애들이 단기 접전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일단 혼란을 한번 할게요 혼란 한번 하고 자 다 붙었나 천지통찰 한번 합시다 정확한 타이밍에 포장까지 끝났지 뭐 자 됐고 잠깐 옆으로 가시구요 진군 하시고 두숨님 또 연계 끝내주니까 진군 자 일로 자 일로 와서 중계 자 공격을 여기 자 공격해주고 어 됐죠 아 두숨님 연계 터지는거 봐 장량 어디갔어 장량 장량님도 연계 터지나요 아 연계 아 자 일단 연계 얘네들은 무조건 가운데로 가야겠다 자 공격 야 가운데로 갑시다 야 장량이랑 두숨은 그냥 가운데 있어야 돼 아우 좋아요 이거 봐 벌써 야이씨 너무 끝내주잖아 얘까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더 작살라는 거죠 20% 20% 10% 10% 10% 10% 어휴 끝내주네요 자 좋아요 음 음 뭔빙 너 뭐니 아 참 황당하군요 하나 둘 셋 넷 정우까지 자 병사 최대는 좀 그렇고 음 음... 갑시다. 음... 봉시 정란 자, 어린 아, 충차가 있구나. 충차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쵸.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냥 난 진군 자, 이 통일을 여기다가 중계 진군 아니, 급하게... 네, 급하게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애들이 급하게 들어오네? 자폭을 하는지 왜 자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수송. 병사만 가져옵시다. 분량도 좀 땡겨주고 자, 수송 됐고요. 어, 뺏겼네, 다시. 자, 수송 합시다. 어... 됐죠? 다행히 여기도 한 만 정도 녹여줬네요. 별로 타격 없이. 자, 등용할 것도 보고 장비 애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어... 미당... 아, 미당이가 있네. 이형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안 되는군요. 네, 들어갑시다. 음, 들어가고요. 잠깐만, 요기에 좀 오니까 좀 거슬리죠? 또? 일단 질문해주고 자... 자, 요럴때는 어, 오고 있나요? 오히려 들어오게 하는 게 나아요. 간단 포점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간단 포점. 자, 오그로 끓이게 해주고 그치? 자, 큰 실수였죠, 쟤네. 자, 요기 먹고 요기 먹으면 또 포점이죠? 어, 니네 잘못 들어왔어. 자, 자, 진군 박아주고 자, 아, 좀 걸리는군요. 아, 헤이... 여기까지 딱 오면 딱인데 음, 실수. 자, 요거는 이리로 갑시다. 자, 진군. 추행일을 지금이라도 하나 나올까? 추행일 지금이라도 하나 나올까요? 아, 좀 너무 늦긴, 늦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공격해주고 조금만 더, 어그로 조금만 더 끓읍시다. 조금만 더. 어차피 못 오니까 여기다가 약올리면서, 진군. 약올리면서, 어, 좋아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중계해서 불 질러주기. 합계. 약올리기, 약올리기. 자, 좋아요. 자, 보상해주고 됐네요. 어, 등용. 포로 됐고. 아, 이유. 아, 이유만 좀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 됐네요. 자, 여기 또 넣어주고 자, 하우현. 자, 강화를 또 먹고 싶죠. 이렇게 포정이 있으면은. 그, 여기 또 여기도 포정을 먹기 완전 맛있는 데니까 아, 또 안 먹을 수가 없네. 뭐 이렇게 3개나 됐다는 얘네는. 음... 땅이 또 3개나 되네. 저거 안 먹기 좀 뭐하게. 일단 갑시다. 일단 장비 좀 먹어주고 자, 알았구요. 자, 봅시다. 장비가 있군요. 다행히. 자, 등용. 자, 장비가 등용 됐을까? 장비 등용 안 됐네. 아이 참. 자, 등용. 자, 됐고. 짧은 포전... 아, 뭔데? 아, 참. 혼란. 함정 밟았군요. 아, 진짜. 야, 고걸 또 그렇게? 야, 고걸 또 저렇게 한다고? 나쁘지 않았네요. 야, 고걸 또. 야... 안 되겠다. 취향 하나 나옵시다. 아이 참. 마휴아나. 달려. 말 달리자 해야겠네요. 자, 나와서. 아이, 한턴 반이면 오는걸. 자, 저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 참. 돌겄네. 아이. 자, 짐 분. 일단. 음. 음, 네네네네. 안마 낭이에요. 자, 여기 병사가 꽤 많은데. 쌀이 없죠? 자, 수송합시다. 음, 순루경. 문반 좋아요. 자, 군량 많이 가져오고. 요정도? 어, 금은 됐고. 자, 수송. 자, 일단 너도 들어올까? 급할 필요 없으니까 입성할게요. 자, 얘도 조금, 음... 좀 더 못 오죠? 자, 여기 중계해서. 자, 불 질러주고 하게. 약올리기 작전. 최대한 늦춰줘야 돼요. 자, 등용 봅시다. 음, 이제 등용이 또 왕창 되니까. 뭐, 장비. 안된다고 좀 있어줄게요. 장포. 되네? 장포는 되네요. 장비는 안되는데 장포는 되는. 어... 자, 왕상. 좋고. 차례차례 합시다. 뭐, 어차피 등용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항상 이거 영웅집이나 이거 해보면 좀 느끼는 건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나중에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거 너무 쓸데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된다는군요. 됐다. 자, 어... 됐고. 이거 내정이나 좀 넣을게요. 자, 모병 담당. 일단은 투습. 자, 훈련 담당이. 자, 보강. 자, 됐고요. 요거를 뺏길 것 같은데 그쵸. 구견이가 지금 뺏기겠군요. 근데 지금... 일단 뺍시다. 일단 뺄게요. 아니면은 잠깐. 한턴만에 여기 못 오니까 지금 당장 포정을 안 돼요. 오히려 좀 빛빛하러 갑시다. 크게. 크게 크게. 가만히 내둘려 버렸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알아서 공격을 하게 만들어. 아이고, 닿았군요. 아, 자, 황... 어, 뭐야,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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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 야, 봉시루. 야. 야. 야, 야. 잠깐만요. 이게,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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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항충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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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 부류로 틀었어. 오, 역 부류로 틀었어. 어, 오, 오, 오. 깜찍, 깜짝 놀랐네, 진짜. 와. 와, 깜짝 놀랐네. 와, 어우, 시커멓네, 진짜. 어휴, 시커뱉했대 진짜 시커뱉했네요 아 깜놀였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좀 놀래긴 했어요 놀래긴 놀래긴 했지만 진군 해주고 자 중계해서 요거 요렇게 갑시다 진군 깜짝이야 자 앞으로 와서 건설 그렇게 봐줬네 땡큐네요 진짜 큰일날뻔했어 와 요기가 좀 문제긴 하죠 자 요거는 요기는 좀 가서 먹어줄게요 출진합시다 어 통솔 이렇게 넷만 나가도 되겠지 병사 최대하고 아 좀 빠른 애로 갈까 빠른 애로 좀 머니깐 어 자 통솔 위주로 보고요 빠른 애가 없네 봉시가 얘네들 밖에 없구나 아이차 네 음 다 나가 하하하하 이렇게 갑시다 두수비를 데려가야 되나 자 자 병사 최대하고요 자 안행 어린 안행가구 자 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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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것 좀 있으면 좋겠네 자 일단 진군하고 자 양호 여기로 오고요 진군 육항이가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 됐고 문항이는 여기로 갑시다 자 진군 장량이는 따라주고 진군 장포우는 자 뒤에 올라올 수 있으니깐 중개 잘라서 먹어주고 공격 됐죠 그리고 얘도 바리케이트 좀 치면서 올게요 왔고 와서 자 다시 중개 자 화개 해주고 불질러주는게도 은근 쏠쏠합니다 자 작은 포즈만 한번 매겨주고 아유 황충 깜짝 시겁했네 진짜 와 설마 이거 칠려고 그런건 아니겠지 설마 못 오겠죠 그사이 어 아 깜짝이야 어우 자 계략 지역 해유만 여기 딱 되면 바로 끝나는건데 합비 피하고싶다는군요 음 자 봅시다 어차피 적이 먹었기 때문에 마휴가 들어와 합비를 먹어줘 일로와서 공격으로 갈것인가 수비를 갈것인가 마휴의 선택이 중요한데 아유 됐어요 그냥 갑시다 자 등용해야지 어 등용도 보고 자 장비가 아직 않았죠 장비가 않았기 때문에 아 좀 더 있어야 되네요 이거 안돼더라도 좀 있으면 됩니다 좀 있으면 되니까 자 동생 먼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 하우씨 안되고 음 공도 산전 좋고 오반 좋고 아 좀 죽여줄까 다음부터 너무 능력 안좋은 애들 좀 죽여줄까요 너무 잡장들이 좀 지금 땅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많네요 나중에도 부족해지긴 하겠지만 장구 다행히 관직이 애들을 내가 안주니까 그나마 버티는거지 이거 관직 다주면 이거 답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고순위인줄 알았네 안되구요 음 박님 좋아요 요정도 합시다 아 등용 하나 더 해방이자 하병하자고 다른 데로 가서 또 나중 귀찮게 해요 애들이 또 나중 귀찮게 해요 애들이 가끔 봐줘야돼요 황충이 저렇게 들어오는거 보니깐 딴 데 또 들어와 있는거 아니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너무 집중하는건데 집중하고 있으면은 다른 데 막 누가 싸워서 막 맥힐 데 있다니깐 한번 봐줘야돼 슥 봐줘야돼 이렇게 한번씩 자 다행히 뭐 병사는 많아서 애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아 너 진 짓고 있네 저기다가 크흫흫 작은 포점 작은 포점 하나 해줬고 맹에그로 포점하니깐 조금 이것도 골 때리긴 하네요 어 큰 포점 하나 다시 갑시다 자 큰 포점은 여기로 갔다가 요걸 먹어야죠 자 진군하면서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음 일단 건설을 그럴게요 예 봐야죠 군악대가 사기가 지금 다 백이긴 한데 또 군악대 하나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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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게 좋겠지 자 군악대 좀 세워주고요 어 얘도 이쪽으로 옵시다 얘는 진 진을 같이 세웁시다 자 어 정욕이랑 같이 세웁시다 건설 여기다 세우겠으니깐 요쪽에 세면 되겠죠 자 됐고 자 포상 좀 해주시고 아 돈이 많아요 자 돈 많아요 자 등용 장비가 와야되는데 아 아직까지 안되는구나 자 도겸도 이쪽으로 흘러왔네요 자 하우시까지 왔고 자 하우시까지 왔고 공도 좋고 장비만 오면 되는데 장비가 또 마지막까지 좀 자존심을 부리는군요 오광 갈타니 아 된다고 안될거 같은데 가봐 안될거 같은데 자 요거 이제 봅시다 음 넌 죽었다 자 출진 자 진영보고요 자 추행하나 곽가가 추행은 좀 아니구요 구간 어 어 잘못 봤군요 추행 곽가 밖에 없어요 추행이 이건 좀 아닌데 하하 하하 이건 좀 아닌데 어 하긴 봉식이니까 괜찮을게요 하하 이건 좀 아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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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 자 됐고 어차피 진 짓고 있기 때문에 추진 진영 안행으로 갑시다 하나 둘 셋 자 병사 최대하구요 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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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 어 일로 오구요 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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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고 계획대로 잘되면 좋겠네 자 등용 없죠 어 정치 한번 판세 봅시다 자 자 지형 내정 한번 보고 자동 임명도 해주구요 자 얘네 좀 가줘야겠지 일단 공격 때려주고 수충간 에이 설마 자 화개 37% 좋아요 자 그리고 육배거니가 여기로 옵시다 진군 양쪽 다 맞는 대로 여기 여기 진군 음 양쪽 담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음 다 먹었군요 다 먹었고 갑시다 깔아 놓고 지금 앞에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깔아 놓고 지금 앞에 나왔으니까 그쵸 설마 이렇게 뭐 돌아가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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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진 않겠어 다 먹었겠지 자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이거 귀가 안 끊길 것 같은데 잘못 넣었네요 바깥가 지금 이렇게 와서 요 끝까지 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잘못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지금 4 5 6 칸 4 6 뱉하게 5 6 6 다 먹었고 자 이번에 못끝는군요 아 이건 좋았는데 자 지금은 좋았는데 다음을 못끝네요 자 하지만 요렇게 내려가면 되지 자 중개하고 화개까지 합시다 여기 자 화개까지 아니야 얘가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여기다 옆에다 화개를 할게요 그럼 오다가 여기 걸릴 수 있거든요 자 보상하고요 자 이놈의 장비 탈출하는거 아니겠지 아 저 불안하다 이거 불안불안합니다 탈출해가지고 또 유비 관우한테 가는거 아니야 항상 그러더라구요 항상 유비랑 장비랑 관우랑 서로 탈출해가지고 진이한테 결국 진이 편으로 가요 어 좀 불안불안하네요 되셨고 그냥 붙어버릴까 아 그러니까 간대니까 그렇게 진 하나 지읍시다 여기 자 또 포점을 하고 들어가면 좋으니까 여기 턴이면 될지 모르겠네요 가볼게요 등용 됐고 한번 슥 봅시다 또 자 괜찮구요 괜찮고 괜찮고 다 괜찮아 괜찮죠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황충이가 나중에 또 먹어줄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을거야 자 갑시다 아 이네 컨트롤 안한거 같은데 자 제갈탄 또 안노는군요 조식 땅 3개밖에 안되는데 동맹을 해달라고 별거 없죠 거부 제갈량 별로 별거 없어요 제갈량이 지금 4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잽이 안되지 우리 지금 우리 거의 7 8만 될걸요 합치면 자 됐죠 이제 들어가면서 포점이나 해줍시다 지옥은 한 턴만 더 있다가 할게 한 턴만 더 있다가 자 포상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게 문제죠 자 보수해주고 자 길좀 이제 만듭시다 자 얘는 일로 올게요 자 일로 오고 진군 진군 자 중계자 보수하구요 자 갑시다 가서 포점하면서 딱 들어가는걸로 할게요 탐색 할거 없잖아 자 자동 자 여기도 내려올까요 슬슬 실실 내려옵시다 어 아 들어가주시구요 합성하시면 되지 뭐 아 600원은 좀 와줄까 600원정도 와서 혼란 한번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월요일이라 피곤하시면 얼른 주무셔야 돼요 괜히 보신다고 하면 오래걸리니깐 아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다니깐 하여튼 하여튼 장비 하여튼 장비 하여튼 장비 맨날 그래 내가 아마 유빈한테 저 옆에 관우한테 갈겁니다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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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에 못먹겠는데 이거 좋은데 한번 해볼께요 멀길도 나쁘지 않는데 아 이거 한씩 땡기는데 수눅밖에 안되니 수눅이 가난 빠르군요 영구장은 그래도 등용을 해줘야지 기본 다 어디갔어 다 녹았어 다 녹았어요 아니 6천 6천 있던 거 다 녹았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 황충은 황충이다 야 저거 다 녹이네 그걸 야 야 우드 깜놀 진짜 우와 어린 갑시다 어린으로 갈게요 다 나가면 좀 부담스럽죠 천만 가서 화개 그냥 공격을 합시다 이거 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쏘고 쏘고 있는 거 맞죠 쏘고 쏘고 있는 거 맞는데 저럴 수도 있구나 순식간에 많이 날라가 버렸네요 야 한 8천만 옵시다 황충은 황충이에요 수춘에 좀 싸우는 애 한들면 넣어줄까 와 너무 세잖아 탐색 한번 해줄게요 갑시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다 들어가줄게요 자 공격 자 가면서 포점까지 이번에 되면 좋겠는데 안될 수도 있겠네요 아야야 여기 먹어야 되잖아 아 잠깐만 아 포점이 안되죠 지금 여기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길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길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길 먹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됐네요 아 이거 나 여기 먹은 줄 알았지 아이참 안되는군요 괜히 이렇게 됐네 차근차근 먹고 올걸 이것도 일기톱 붙어버리면 또 불안하죠 이거 아 자 뺍시다 그냥 뺄게요 일기톱 붙어버리면 또 삭둑대면은 또 분위기 싸해지니까 갑자기 난감해지거든요 또 황조롱이 안되고 음 왕광 너무 멀어요 됐어 됐어 자 탐색이나 때리면서 갑시다 자 외교 좀 할까요 요런데는 이제 항복시킬 수 있으니까 포위점령은 지금 가능합니다 요거 중랑전부터 가능해요 대각해야돼 대각해야돼요 대각해야되고 어 자 관우랑 좀 친해질게요 아 아 그럼 안되는구나 자 명품 이럴때 필요없는게 필요없는게 명품이거든요 자 보물 있나요 혹시 보물 보물로 없으면은 정말 필요없는거 정치 이런거 어 정치 춘추자시전 안된다구 아이 참 물건 밝히시네 갑시다 자 요정도면 되겠지 한비자정도면 되겠지 한비자정도면 자 포점이 좀 아쉬워서 좀 짜증나네요